자 떡볶이는요 이제 가래떡을 간장 양념이나 고추장 양념에 볶거나 끓이는데요 원래 원조는요 조선시대 궁중 떡볶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떡볶음 이라고 해 가지고 당시에는 채소 어묵 그러니까 채소하고 고기하고 떡을요 그 간장 소스로 볶아요 간장 소스로 볶아서 냈었어요 왜냐하면 고추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났던 종이 아니거든요 그 고추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후로 그 이제 좀 희귀 음식이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그 이제 우리나라가 식품이 많이 모잘랐어요 그 국토가 황폐가 되가지고 농사를 많이 못 짓게 되니까 그때 그 유명한 우장춘 박사가 각종 채소들을 품종률 계량을 하는데 성공해 가지고 그 배추도 엄청나게 양이 커지고 무도 엄청나게 커지고 아예 무우추도 생기고 고추도 그때 대량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김장김치가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50년대 우장춘 박사의 그 업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이제 매운 음식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간장장염이 궁중 떡볶이고요 고추장 떡볶이는 역사가 한 이제 한 이제 한 70년 좀 안 돼요 한 60년은 넘는데 70년이 안 돼요 그렇고 이제 밀로 만든 떡하고 쌀로 만든 떡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쌀 자급자족이 어려웠어요 그때는 밀가루 떡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2008년 2009년 그때 밀가루 값이 한번 파동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밀떡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어 그래서 라면이 라면 한 개 가격이 햇반 한 개보다 비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쌀로 만드는 곳도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밀떡하고 쌀떡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 밀떡은 그 소스가 소스가 떡 안에 많이 배요 그리고 쌀떡은요 그 먹는 식감이 쫄깃해요 그래서 요즘은 좀 혼용을 해요 요즘은 좀 혼용하는 집들도 있고요 이제 프랜차이즈 분식점들은 맛이 비슷한데 개인이 만들면 약간 맛의 차이가 심해요 여러분 분식점 떡볶이가 왜 맛있는 줄 아세요? 분식점에서는요 사람들의 그 입맛을 위해서 그 물엿을 들이부어요 이게 그 설탕, 고추장, 물엿 이 세 종류가 떡볶이를 맵게 하는 맛이거든요 그런데 설탕을 넣으면 완전히 그 물이 엄청 쫄겨져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살짝 국물 있는 떡볶이가 맛있잖아 그래가지고 물엿을 넣는 거예요 그 백설 요리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고요 자 떡볶이를 이제 그래서 역사를 가자면 그 간장 떡볶이로 시작해서 일제강점기에도 있었는데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그 유명한 마봉님 할머니가 이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떡볶이를 만들어냈어요 그 고추장 떡볶이, 라면 사리, 즉석 떡볶이 등의 창시자가 바로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봉님 할머니가 그래서 한국 근현대, 한국 근현대사에서 그 분식 문화에 그 한 핵을 그은 정말 그 위대한 분이세요 아마 잘하면 이제 어린이용 위인전에 이 마봉님 할머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궁중에서는 수라상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었던 각종 요리 레시피들이 다 나오죠 왜냐하면 그 궁중 수라상은요 반찬수를 채워야 되거든 반찬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 궁중 떡볶이가 계속 나와요 너비안이 이런 거 해가지고 참고로 마봉님 할머니는요 2011년 12월 13일이에요 향년 91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이제 마봉님 할머니가 만든다는 그 유명한 그 비법 소스가 그대로 전해지지는 않아요 1950년대, 1960년대 그때 만든 거예요 그 한국전쟁 이후에 그래가지고 마봉님 할머니가요 1953년에 한국전쟁에서 휴전이 일어난 이후에요 이제 어느 곳에 가서 그러니까 아는 분의 중국집 개업식을 간 거야 그래서 중국집 개업식을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어보는데 짜장면을 먹어보는데 실수로 떡을 짜장면에다가 통당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먹어보니까 춘장소스가 묻은 떡이 어? 의외로 맛있네? 아이쿠 아따 양 이거 겁나 맛있네 해가지고 결심을 한 거야 그래서 신당동에서 처음에는 노점상으로 장사를 시작한 게 지금의 그 신당동 떡볶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노점상이니까 그 구공탄 위에다가 양은 냄비를 올려놓고 떡, 야채, 고추장, 춘장 이런 걸 버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의 떡볶이 형태가 된 거고요 그 그래서 떡볶이 그러니까 근대 떡볶이에요 현대식 떡볶이 원조는 마봉님 할머니 궁중 떡볶이하고 그러니까 소스 베이스가 다른 거지 현대 떡볶이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마봉님 할머니가 이제 사업이 좀 커져가지고 이제 그 점포를 이제 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더니 어떤 여학생이 라면을 사서 들고 와가지고 이모 여기에 라면 좀 넣어서 해주세요 그래? 그래가지고 그 라면 사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라면 사리가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요 원래는 그 신당동 떡볶이 타운이 있잖아요 거기서만 명물이었는데 1970년대 초반에 그 그 당시 유명한 라디오 DJ 임국희 씨가 있었어요 임국희 씨가 그 여성 살롱이라고 해가지고 인기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그 방송에서 그 신당동 떡볶이를 소개를 하면서 떡볶이가 이제 전국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매체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음 그래서 라볶기도 레시피는 마봉님 할머니가 먼저 만든 거예요 그 그 이제 식당을 찾아온 학생이 이모 떡볶인데 라면 사리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그래서 마봉님 할머니가 한 말이 있죠 마봉님 할머니의 명언 며느리도 몰라 그래서 그 비법소스는 진짜 그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줬나봐요 끝 죽을 그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한테 안 알려주셨나봐 그래가지고 2011년에 그 세상을 떠난 이후로 마봉님 할머니의 비법소스는 더 이상 그 전해져 있지 않아요 더 이상 그 그 레시피 그대로는 안 와요 아 네 감사해요 그래서 그 신당동 떡볶이 타운 그 가는 방법 아 물론 가업계승은 했죠 근데 그 가업계승은 했는데 그 이제 사실 그래요 그 원조분이 만들었다는 그 비법소스를요 후세에 계속 한 두 뭐냐 아들 손자 뭐 증손자 쫙 그 전수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면요 입맛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뀌면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유행하는 그 음식이 조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맛이 살짝 바뀌어서 과연 마봉님 할머니의 그 레시피가 현재 그 2010년대 후반에도 과연 그대로 오 이거 이 맛이 왔다다 과연 그게 먹힐까요 게다가 요즘은 그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 국대 떡볶이 조스 떡볶이 음 뭐 신전 떡볶이 거기에다 지금 저기 엽기 떡볶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떡볶이 브랜드들이 많아지니까 그 브랜드들의 그 입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 과연 그 마봉님 할머니의 그 비법 소스대로 먹으면 어 맛있을까 사실 좀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감이 있어요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떡볶이가 그렇게까지 프랜차이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각 지역마다 가면 있구요 그 신당동 떡볶이타운 가고 싶으면 그 신당역이 2호선하고 6호선의 환승역인데요 그 신당역 사거리가요 2호선선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당역에서 가실 거면 그 6호선 출구에서 나가셔야 되구요 아니면 그 청구역에서 가세요 아 맞아 막내 아들 분이 그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요 그 가업계승도는 이제 분가한 거야 근데 그렇게 아마 협업할 거예요 그렇구요 그래서 정확한 신당동 떡볶이타운의 위치는요 신당역 6호선 출구하고요 그리고 청구역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당역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청구역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지점이에요 그 중간 지점에 떡볶이타운 버스정류소가 있어요 떡볶이 옆에 있어요 떡볶이타운 가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청구역 같은 경우는 5호선이든 6호선이든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그 청구역 구조 자체가 청구역은요 5호선하고 6호선이 딱 십자로 같은 위치에 교차하는 역이에요 그래가지고 6호선이 위층이고 5호선이 아래층이에요 그 5호선이 그 서울 도심을 그 다 지하 5층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청구역이 6호 늦게 생긴 6호선보다 승강장이 낮아요 청구역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비슷한 그 비슷한 이유로 뭐 그 더 늦게 만들어진 역인데 그 승강장이 더 위층에 있는 경우 많아요 그 선정능력도 9호선이 더 위층이구요 왜냐면 분당선이 한강을 지하로 건너기 때문에 그 그래서 청구역도 5호선이 더 아래층이고 약간 그런 식이에요 5호선은 사실 대부분의 역을 가면 다 아래층이에요 다 깊이 파졌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래서 그런 떡볶이의 역사는 현재의 일이 있는데 되게 떡볶이 프랜차이즈도 엄청 많아요 뭐 크레이지 떡 뭐 이런데도 많구요 음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약간 좀 케바케 해요 진짜 그 조스 떡볶이는 그 좀 약간 소스가 되게 뭔가 걸쭉해요 좀 약간 매운맛이 강하고 국대 떡볶이는 국물이 좀 많아요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 국대 떡볶이 하고 조스 떡볶이 하고 이제 동네에 둘 다 있으니까 그거를 비교해서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 입맛에는 조스보다는 국대가 더 맛있어요 제 입맛에는 국대가 좀 더 맛있고 음 그런 떡볶이 브랜드 이외에 진짜 그 이제 식당에서 그러니까 이미 조리된 걸로 먹는 거 말구요 이제 그 테이블별로 그 직접 그 끓여서 먹는 떡볶이 있잖아요 끓여서 먹는 떡볶이 브랜드 중에서는 크레이지 떡이 맛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거 대학로에 있는 그 떡볶이집인데 제가 지금 정확한 그 명칭을 기억이 안 나요 한 제가 SNS에 사진을 올린 거 한 11월 사진까지 올라가보면 그 찾을 수 있는데 음 잠깐만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SNS에서 지금 그 찾아보면요 음 잠깐만 제 인스타 좀 한번 들어가볼게요 제 인스타에서 한 11월 떡볶이까지 한번 좀 가볼게요 사진이 좀 많아 내가 사진이 좀 많아서 어디까지 가나면요 오 생각보다 많이 안가겠는데 여기네 바나바나 어 바나바나라고 있어요 대학로에 그 여기 대학로에 그 바나바나라는 곳이 있어요 잠깐만 여기 조명 여기 바나바나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네 여기에 있구요 음 그리고 그리고 맞어 그것만 먹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BJ들 중에서도 BJ들 중에서도 막 그런거 있잖아요 그 허미노님이 막 그 천원짜리 짜장면 그 먹으러 갔던 적 있잖아요 저기 수원인가 군포인가 그쪽에 있다고 하는데 저도 궁금하면 거기 한번 가보려구요 음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래도 밀가루 음식을 좀 먹거든요 그래도 좀 제 입맛 비가 좀 맞아서 근데 매운 음식은요 음 제가 한번 먹고 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음 매운 거는 그래서 입에서는 굉장히 매운 걸 좋아하는데 이제 아마 지난번 그 불닭볶음면 그 세 종류를 한꺼번에 먹어본 이후로 이제 매운 거 먹방 안하려구요 그 불닭 오리지널 치즈불닭 그리고 까르보불닭 세 개를 한꺼번에 먹어봤더니 핵불닭 하나 먹은 임팩트하고 똑같더라구 핵불닭 하나 먹은 임팩트하고 똑같아가지고 저 핵불닭 핵불닭도 먹어봤어요 근데 입에서는 괜찮았는데 그날 핵불닭 먹은 날도 제가 방송을 끄고 나서 만 하루를 그러니까 방송 끄고 동영상 편집해서 올리자마자 그날 하루 화장실을 갔다 오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속을 아주 비워냈지 네 그래서 오늘까지 오늘 이렇게 그 윗골 컨텐츠를 오늘까지 이렇게 쭉 해봤구요 네 오늘 이거 컨텐츠 하면서 저도 굉장히 배가 고프대요 저도 굉장히 그 지금 배가 많이 고픈데 근데 좀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죠 지금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요즘 딱히 좋은 상황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말에 그 혹한의 날씨에 그 안동으로 촬영을 갔다 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저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제가 또 어디 좀 외출을 갔다 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네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고 네 그 다음 방송에서 네 다음 방송에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교육방송이 이제 금요일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들을 방송할 거예요 뭐 횡성 평창 강릉 시간이 좀 더 되면 뭐 정선 태배까지 정선 태배까지 한번 쭉 한번 해보려고 영월 정선 태배 그 강원도 지역들 그냥 한번 쫙 다 해보려고 그래서 그날 이제 방송을 할 거고요 음 다음 주 화요일에는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그 평창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 개막하는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림픽의 역사를 동계올림픽 중심 약간 얘기를 하려고요 하계올림픽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다시 해보려고 하계올림픽은 2년 뒤에 음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한번 쫙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요 네 저는 오늘 그 네 여기서 교육방송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녹화부터 끊고 kt נים niew able 감사합니다.